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, 겉절이다. 어? 어? 어, 이건 뭐예요, 선생님? 이거는 다듬거트 다 켠 거거든요. 일단 만두에다가 찍어드시라고. 아, 진짜요? 이거 넣어서요? 네, 네. 아, 이 고추를 이거 진짜 맛있네. 이거 만두랑 먹으면 진짜 맛있네. 다데기. 다데기요? 아, 먹다가 이제 얼큰하게 먹고 싶으면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 만두에 고추절임 올려서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. 아, 배고프다. TV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. 네? TV, TV. 그런데 사장님 엄청 잘생기신 것 같아요. 여기 약간 눈매가 소지사 없이 닮았어요. 아, 지금 벌써 못생겼는데. 아, 뭐야. 한번 볼 수 있을까요, 잠깐? 어, 예. 취소할게요. 아, 잠깐. 아니, 그런데 너무 짜증이. 아니, 눈매가. 너무 맛있는데. 만두소. 만두소지섭 어때요, 가게 이름? 만두소지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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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갖고 와봐. 하얀 걸로. 먼저 하얀 거 두 개. 장갑 끼고, 다 끓여야 봐. 나 이거 고기 파야 돼. 다 차고 이거는 그릇이 이쁘기는 해도 이쁘게 담어지나 이게? 우리 나가 치게. 내가 담으게. 됐어. 그냥 담았네. 아이고, 절도 안 날뻔했네. 오, 많이 나오는.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? 아니, 많이 주신 거예요. 저희는 양이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. 8,000원. 8,000원. 이게 6,000원이에요? 네. 너무,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그래서 잘 놀랐지? 저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지. 이렇게 많아요? 아까 많다니까. 아니, 이게 어떻게 6,000원이지? 대박, 그런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? 잘 먹겠습니다. 한 번에 담아. 감사합니다. 김치 만두 주시고요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